손으로 닫는 거 이렇게 해갖고 사실 여기가 벌써 새가 나오잖아요 이거 이건 망토고 이거는 새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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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부리처럼 생겼구나 예쁘죠? 백초 같아 백초 백초 맞아 백초네 백초 이게 힘들어요 이게 겨울에는 막 손 다 얼어 아 내장을 이거 내장이 아니라 장인데 옛날에 다 먹었어 이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빼기 시작해서 이렇게 뺀 거지 아 그래서 깔끔하고 맛있구나 거기 있으면 되게 삽살할 거 같아요 나 못 먹어 사실은 왜 못 먹어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? 미안 못 먹어 나는 못했어 우와 아 얘는 뭐 얘는 뭐예요? 새조개 얘가 새조개 얘가 새... 얘가 새조개구나 나 몰랐다 이렇게 생겼어? 오 이렇게 생겼네 맨날 벗겨진 것만 봤더니 여기 사장님이 푸짐하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마무시하다 이거 언제 다 먹냐 이제 우린 일은 왜 여기까지 오셔서 먹는지 알겠어요 12월 말서부터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 이게 몸에 되게 좋은 거 같아 이거 추워야 돼 영어리야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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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그렇죠 빨리 여긴 내리자마자 그러는다 아니 올해 두 번쯤 내려오세요 음 음 음 음 아니 여기는 좀 위험해 와야해 뭐야 우리 킬로에 뭐 그렇지 여기 뭐 일년에 한 번 온 거지 그 정도는 맞추지 일주일에 한 번인데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아 아 김치에 싸먹으니까 이게 완전 새로운데 음 음 음 음 거기 대가리 자르고 어 그 윗뚱은 오래 오래 끓이래 어 윗뚱은 이거 하고 다리는 먹어봐야 돼 너무 좋다 잘 근데는 한 번씩 무조건 와야되겠네 크 이거 소확행? 아 대확행인가 이건? 응 응 소확행 아니다 대확행이다 이게 무슨 소확행이야 이게 아 제가 좀 요즘 건방졌네요 대확행이 어 제가 요즘에 소확행을 실천하는 중이다 아 아 너무 재밌다 진짜? 진짜? 진짜 다 한 병? 100평에 3집까지 집을 만들어 놨어 아 딱 잡고요 조용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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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조용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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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스 ½